날씨와 축하합니다. 내일은 별다른 날씨 걱정 없이 무난한 가을 날씨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잔뜩 흐려서 아침 기온도 다소 높았던 오늘과는 달리 내일 아침은 하늘이 맑아서 기온이 조금은 내려가겠는데요. 이에 따라 일교차가 다시 크게 벌어지겠고요. 내륙지방은 아침 안개가 짙겠습니다. 하늘 상태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육상과 서해상에 붉은빛의 하추문이 끼어 있습니다. 별다른 비를 동반하고 있지는 않고요. 우리나라 서쪽으로는 이렇게 맑은 구역이 있는데요. 바로 고기압권입니다. 고기압은 하강 기로가 강해서 이렇게 구름 없이 맑습니다. 내일은 이 고기압의 영향권에 들겠는데요. 일기도를 통해서 하늘 상태를 본다면 앞서 보신 맑은 영역에 고기압이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내일 아침까지는 이 고기압권에서 전국이 맑다가 낮부터는 그 끝단에서 간간히 구름이 지나는 곳도 있겠습니다. 이렇게 내일 아침은 하늘이 맑아서 복사 냉각이 활발해 지표면 냉각이 빠르게 일어나는데요. 전반적으로 오늘보다는 기온이 조금 내려가면서 색 분포가 달라졌습니다. 내일 서울의 아침은 5도로 오늘보다 4도가량 내려가겠고요. 광주는 7도, 부산 10도로 출발을 하겠습니다. 대관령은 영하 3도로 파란색을 보이는 곳이 영하권입니다. 그리고 내륙지역은 푸른색으로 0도에서 5도 분포를 보이면서 서리가 내리거나 얼음이 관측되는 곳도 있겠는데요. 농작물 관리도 잘 해주셔야겠습니다. 아침 기온이 이렇게 떨어지고 오늘 내린 비로 대기 중 수중기가 이미 많은 상태라서 안개가 만들어지기 쉬운 환경인데요. 때문에 내륙지역으로는 가시거리 200m 미만의 짙은 안개가 예상됩니다. 출근길 안전운전 하시고요. 항공편 이용하시는 분들은 사전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낮 기온은 오늘과 비슷하게 오르겠습니다. 서울이 16도, 광주 18도, 부산 19도가 예상돼서 일교차가 다시 10도 안팎으로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이번 주는 수능이 있어서 날씨에 더 많은 관심이 가실 텐데요. 예비 소집일인 수요일에는 오후부터 기압골의 영향으로 전국에 비 소식이 있습니다. 수능 당일인 목요일에는 찬 공기가 내려오면서 서해상에서 만들어진 비부름대가 유입이 되겠는데요. 충남과 전라도에 비가 내리거나 기온이 낮아서 비와 눈이 섞여서 내리는 곳도 있겠습니다. 더불어 수능 날인 목요일, 서울의 아침은 영하 1도로 영하의 추위가 예상이 되는데요. 바람까지 강해서 체감호도는 더 내려가면서 그야말로 한파가 찾아오겠습니다. 따뜻한 겨울 배틀 꼭 챙겨서 체온 조절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새벽까지 동해먼 바다와 제주 해상으로는 시속 35에서 60km, 또 초속으로는 10에서 16m의 강한 바람과 최고 4m로 높은 물결이 일겠습니다. 또 내일부터는 남해안은 바닷물 높이 높은 기간입니다. 만조시 해안가 저지대에서는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네스터즈기였습니다. 네스터즈기였습니다.